가죽 공예 참 잘하는 집인데요 소금이 easily 짜렀어요 소금은 좀 더 넣었어요 수고하다고 짜증 남은 거 같아요 설탕이 melts 먼저 사이즈 체크 소중한 치킨을 지키기 위해 캐드를 이용해보죠 스티치 간격 확인 가이드라인 끝 스플릿 가죽을 이용해보죠 샤프닝 재단 끝 오늘 사용할 가죽 역시 프랑스 코트 스킨 양념치킨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본딩 붙여보죠 끝 샤프닝 재단 보강제를 이용합니다 그리프 라인 마킹 튼튼하죠 오케이 모서리 정리 샌딩 장식선 에치코트 에치코트 열 마감 다음 사이드 버튼 위치 확인 끝 마킹 샤프닝 샤프닝 재단 정교해야 돼요 살짝 접어주고 스플릿 가죽도 재단 해보죠 피알 오케이 본딩 붙여보죠 필요없는 부분 잘라내고 버튼 부분 타공 스냅 단추를 이용해보죠 음 잘됐죠 샤프닝 피알 정교해야 돼요 보강 테이프를 이용합니다 이태리 카프스킨 안감으로 사용해보죠 표시 본딩 붙여보죠 각이 생명입니다 샌딩 장식선 엣지코트 다시 본딩 붙여보죠 오케이 그리프 마킹 이제 바느질 끝 로터리 형태의 잠금장치를 이용해보죠 샤프닝 피알 다시 본딩 조심스럽게 붙여줍니다 다시 샤프닝 재단 음 이제 출입 오케이밤 다음 안감 스냅 버튼입니다 본딩 본딩 형태 잡아주고 샤프닝 재단 그리프 마킹 그리프 마킹 아주 빠르게 바느질 해보죠 오케이밤 그러면 가슴 연기 연기 가슴 가슴 이제 뚜껑 부분을 작업해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바느질 세상에 단 하나뿐인 후참치킨 전용 케이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작업 마지막으로 자물쇠를 달아주면 완성 아 배고파 먹으러 가 이거 무슨 프라이드 치킨 냄새인데 어디가 써 프라이드 치킨 자물쇠까지 채워놨어 이거 뭐 중요한 거야 야 이거 말고 빨리 먹으러 가나 줘 뭐야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야? 이거 치킨 아니야? 야 뭐야 이거 열나는 거야? 열어봐 오바둘을 이렇게 열라고 해 나중에 열어봐 아 이게 미친놈 아니야 치킨을 여기다 숨겨놨어 안주려고 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오케이 먹자 먹자 야야 잠깐만 치킨은 어디라고? 치킨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지 맥주는? 아 뭘 물어봐 카스지 컴배 짠 음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됐지? 이준